뭘까? 거인의 공명이란 아, 피가 높다고? 아이템 좀 먹자 아니, 아이템을 먹고 싶어도 저기 공성변기가 빵빵빵빵빵 거리는 바람에 자꾸만 아파가지고 아앙 기모찌 아앙 기모찌 어 좋지 않아 아이템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만 저기 쏴대니까 아앙? 어 야, 이제 안 죽겠죠? 야, 그만 좀 쏴 이것들아 근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두박자 잡은데요랑 비슷하지 않나? 이게 옛날 트랭글에이트인가? 트랭글 레이크였나? 여기 이름이 뭐였지? 좋아 좋아 어우 깜짝이야 이 앞에 거인이 있다 상인의 예감 상..상인이 어딨니? 이게 끝인가봐요? 아, 거인들의 소울 1 자, 거인의 소울을 다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크 소울2 깬 사람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오 나바란 또 왔어 야아 너 임마 이씨 철 오오오오 오프 쑤 이런 싸가지 없는 왜 아무도 없어 마을에 가자 없을 줄이야 메듀라 안녕 맨날 이 소리에 S병을 강화합니다 없습니다 레벨업 어... 이게 뭐였더라 각종 내성과 미첩성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20까지 올리고 싶지만 올리지 못하네요 15까지만 뿅 10까지 알았어요 야 다 샀어 다 아 얘네들한테 살 수 있는 장비들 없나? 사다리를 아 12,000원짜리가 있었지 얘 장식 하나 있지 않았나요? 어디갔지? 아 12,000원 리얼레 하하하하 이 새끼 뚫린 입으로 말하는거 보소 물주니까 그냥 좋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 이건 똑같네요 완전 큰거 설치 하나 해줬습니다 모형이라면 팔겠대 야 그럼 뭐 줘야 되는거 아님? 아 돈주면 김본주어 한다고? 아 뭘 준대요 줘 내놔 고마 위르의 곡검 하하하하하하 똥씹은 표정 야 뭔 장난을 쳐 맨날 뭐 사가야돼? 너무한거 아니? 안녕 나왔어 한 번 사이에 더 불이 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 뭐 아무것도 없네? 시 으헤헤 으헤헤 우이씨 뭔가 쿠악쿠악 소리가 나 뭔가 쿠악쿠악 소리가 나 자 하나씩 펑펑 우와 방금 얼마 얻은거야?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아 20스텝 찍었을텐데 그치? 자 일단 이 아저씨한테 한 번 가보죠 어 안녕 오 바닥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아닌가? 저번에도 의자에 있었나? 자 새로운 뉴 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오 야 이 소울이 돈이 진짜 돈이었네 이거 그치? 자금이 들어와서 좋다 오 어? 거울기사에 용철대몬 죄인에 가면? 아 이거 죄인이 쓰고 있던건가? 와 괜찮은거 맞네 오우 너 이 나라사람 아닌거 알아요 나 처음 말할때보단 좀 활기차졌네 오우 야 나 말고 다른사람들이 딴사람도 온대 딴사람도 아 여기도 모험가들이 있으니까 거대한 푸른 검을 지닌 검사를 보는 아 반호르드 고기는 자기 전문이 아니지만 그건 딱 봐도 되게 좋은거래요 오 오 아 다른사람 흰색을 보이는거 오우 사고싶다는건가 아 집으로 가기로 했지만 좀 더 남아있겠다고 해요 아 아 얘 마음을 고쳐먹었네 이 야 얘 진짜 활기쳐졌어 그거 알아요? 진짜 활기쳐졌어요 진짜로 야 아직있나 여기? 빠밤빰 깨진 눈동자가 깨진 눈동자가 깨진 눈동자가 꿈틀거리고 있대 깨진 눈동자가 뭐야 깨진 눈동자가 깨진 눈동자의 아 이건가? 작업자의 세계에 침입한대 오 사용할 수 있네요 아 이거 아 나 이건줄 알았는데 이거 아이템이 따로 있었어요? 뭐 따로 저게 없 아 그것뿐인가? 그것뿐인가 당신은 상당히 여행에 익숙해진 모양이군요 잠깐만 얘 진짜 이상한데? 얘 말하는게 진짜 싸이비 아 구만솔 예 기도의 반지 이거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있잖아 있는거 살 필요 없잖아요 돈도 많은데 그냥 다 사야지 얘도 뭐 주지 않을까? 많이 사면 고맙습니다 뭐 주세요 아이 나 진짜 아무것도 안주네 박쳐 난 제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와 다른 애들은 뭐 막 사주면 주는거 같은데 그지? 선물 준다고 어 슬슬 작별의 시간이 온거 같네 오오 네 고양이님 왕이시여 왕자에 그리고 당신이 바라던 일을 하시길래 네 고양이님 왕이시여 왕자에 그리고 당신이 바라던 일을 하시길래 아이템을 삽니다 헤어지기 시간이 오면 안 남았대요 헤어지기 시간이 오면 안 남았대요 아이템을 사야지 우리 아 샀어 이제 부자야 부자 아 부자가 아니라 거지 됐어 거지 한순간에 흠 쎄? 얘가 헛소리하네 헛소리 들 글씨여어우 아 방금 전에 그 뭐야 눈동자인가 뭔가 그거 한번 써보자 어 자 깨진 눈동자가 꿈틀꿈틀 거린데요 자 이게 사용을 해볼까요 비겁자래 비겁자 자 결국에는 어? 왜왜왜왜왜 오 뭐야 뭐야 오 오 오 야 얘 뭐야 얘 나쁜 놈이었구나 역시 아 아 역시 나쁜 놈이었어 나쁜 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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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개검 아 벙개검이 아니라 벙개쓰니까 벙개검은 안되겠어 야 회복마법 쓰는데 와하하 몽둥이를 때린다 하하하하 야 너무 회복많이한다 너 방해 아우 자 이번에 완료를 아이 또 회복해 와 얘 뭐야 아싸 신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별로 안달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 하하하아 와에 O 어 장난 아인데 의오 immature 건개 쓰는거 보소 아 studies 아어우 여기로와 아이씨 어 이제 회복 못쓰나봐 넌 와아아아 안돼 아이헤헤헿 ㅎㅎㅎㅎㅎㅎ 오케이~~ 영옥 쓴다! 어 이야! 어 환당의 열쇠석 태양의 치유 우상의 성녀 성녀의 호두 성녀의 상이 자 볼레 세계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빨간색으로 침입한거구나 NPC한테 야 이거 한번 막 써봐야겠어 괜찮은데? 그죠? 아이~~ 아이 이 야아 이거 너무한다 얘가 지금 사기친거 맞네 쟤 사기꾼이네 비겁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열쇠가 있었어요 예 열쇠가 있거든? 그니까 자기 열쇠 있는데 뭐 기적의 힘으로 저거 해야한다고 소울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사기친거야 자기 열쇠 있는데 손바닥 뒤에다가 어? 열쇠 숨겨놓고 야아 야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 사기친거 사기 손바닥 뒤에다가 열쇠 딱 숨겨놓고 야 이건 신앙임이 필요해요 님 신앙 없으면 안되니까 소울 내놔 아이 아이 이 여자가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안녕 구 만 소울을 주 구 만이 아니라 얼마였더라 자 아무튼 아 그거 산거니까 상관없죠 아 이거 들었죠? 아닌가? 여기 날랑말랑하네 어 딸 어디갔지? 어 딸 어디갔지? 자 수리 없어 강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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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 배 배 배 방패 어디갔지? 아 방패 풀강했나요? 아 그렇다면 좀 아 여기있네 자 그러면 소울을 이용해서 레벨업은 못하겠죠? 고양이가 요상한 소리 한번 했는데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 맞다 아까 사다리 설치했잖아 사다리 설치하는 데로 가볼까요? 사다리가 엄청 길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다리 사다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요거 아닌가? 아 요건가? 요거 요거 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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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짧아 이건가봐 이거 맞나봐요 손 다 나간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손 손이 확살나는 소리 으악 왔는데 아 어? 아 요기 저번에 거 거긴데? 아! 열리네 버려뒀 열쇠를 사용했어 용의 발톱 아이템 설마 여기에 괴물을 설치해 놓진 않았겠죠? 에.. 괴물은 없는 듯 엔엘창 뭐 마법 밖에 없냐 마법 또 있어 또 요괴나무의 가지 요괴나무의 영초 저게 뭐야 저게 뭐 이상한게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뭔지 몰라 뱅글 갑옷 다 쏴볼까? 저번에 얻었잖아요 자 뱅갈 세트 아아악 무거워라 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무거워 왕의 전사의 반지 이거.. 차도 안 돼요 아 이게 더 좋은건가 첫번째 용의 반지는 어딨나 HP 스테미너 장비 중량이 늘어난다 물론 저거보단 좀 적네요 야 이거..가 괜찮겠지? 뱅갈은 안 차는 걸로 가디안은 차지나? 가디안이 좀 멋있더라구요 가디안이 좀 멋있더라구요 아 가디안 투구는 없네 그렇다면 이거 아하 야 머리를 다른거 써야돼 아아아아 야 이거 이렇게 가벼운데 다른것이 너무 무거워 아하 이게 뭐야 고령원의 투구 그러면은 장갑하고 투구를 좀 가벼운걸 좀 가벼운거를 쓰는게 좋지 않을까? 아아야씨 압이 안나오네 하하하하하하 미치겠다 아? 이거 그건데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아아아 아까 아 저번에 거기서 나왔던 애였구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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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서 좀 더 가벼운거 아 좀 무거운데? 참 다리랑 몸만 바꾸면 될거 같긴 한데 그냥 이걸로 한번 조절해보자 아 아이 안돼 아 짜증나 그냥 다리도 바꿀래요 나아아아 자 이정도면 되겠죠? 아니 죄다 무거워 예라잇 아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죠? 그리고 열쇠 회색 안개행 멸망한 자들의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인의 공명 왕성 지하의 왕자의 방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성 지하의 왕자의 방은 어디죠? 낯선 토지로 가는 도표가 된다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여봐 메듀라의 환당을 움직이는 열쇠석 이거 돌 손바닥 뒤에 숨겨놓고 저거 하면 되는거 아냐 이거 사기 처먹는거 보소 이것도 열쇠야? 대박 하하 자 여러분 다크소울2 깨보신 분 예 다크소울2 깨보신 분 손 낸사람 없나? 없나요? 노 아 아니 뭐 아는사람이 있어야지 물어보지? 하하하하 덜겠다 하하하하 이제 물어볼 시간이 왔는데 물어볼때는 아무도 없어 야 대박 물어볼때는 이제 아는사람이 없다는거지 와 하하하하 그니까 좀 알고싶은데 지금 질문타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여기 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둥지도 있고 여기에 안가본 곳이 무지 많거든요 다른데는 전부 다 돌은거 같고 왕성의 지하로 가는 지하? 왕성의 지하? 왕국 트랭클레이크고 지하로 가면은 뭐가 있었죠? 지하로 가면 무덤있는거 아니었나요? 요기요기 아마나의 재단 해가지고 닫혀있던 문이 있는 곳 여긴가? 일단 가보자 여기도 닫힌 문이 있었죠 어제 그 열쇠는 꽂았잖아 그치? 그 변태한테 변태 얼굴에다 꽂아가지고 거기서 뭐 얻은거 같은데 소포근 아마나의 재단 노랫소리 들린다 안 되네 맙소사 네 보는데요 예예 이거 공략하고 팀하고 말씀하 Valid 말해주시면 안되는데 말해주시면 안되는데 제가 물어볼 때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뭔가 많이 놓치고 온 것 같애 그지? 아 맞다 보스전 아 보스 보스 아 나 보스전 하다가 왔구나 보스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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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예 보스 아 요기요기요기 아아 요기요기 기억이 났습니다 자 보스전 자 보스전이 기억이 났어요 요기요 요기죠 요기 오 안녕? 너 오랜만이다 하하하하 오우! 이야 쨔 이잉 이잉 문 열어줘 열린데는 반지 없어도 열리네요 아 이잉 채팅 보니까 예 여기 가면 되잖아 야 이거 가면은 저거잖아 요기 보스 요 보스 있었잖아요 그죠? 요 보스 잡으면 다른 데로 가는게 나오겠지 그죠? 어 깜짝이야 오우 오 오 오우 저희 여행은 이미 끝났습니다 샤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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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삶드라가 당신을 공격한대요 우를 계승한 자가 되는 것 아 아 아 샤너럿 제압하세요 아 샤너럿 제압하래 이거 얘 잡으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가는게 나오겠지? 그죠?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얘 잡으면 끈.. 어? 효과적이래 약점은 안개벽 대시가 효과적 뚱보가 있대요 뭔 소리야 이게 아 멈추지 말래요 달리래요 어..가 아니라 저번에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 뭔가 분위기가 좀 야 나 샹들한지 나 샹들한지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가는 길을 다음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그죠? 맞나? 말씀이 없으셔 본다니까 채팅 나아아아아아악 아니 근데 여기는 두개나 있어요 두개 와아 일단 잡아볼까? 아 잡나 안 잡나 똑같아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거야? 뭐야? 이거 뭐야? 부스 잡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안 나온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아닌가? 내가 길을 잘못 들은건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아 나아 잡나 안 잡나 똑같은 기여 그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길? 잡으면 되는거야? 아 이거 왠지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게 설마 마지막은 아니겠죠? 그건 얘기해줘야돼 마지막이면 안 안 가야죠 다른거 해야지 다른거 잡으러 가야지 나 지금 그 저거하고 있어 고뇌하고 있어 고뇌합니다 고뇌 고뇌하는 주인공 맞 맞아? 맞아 아니야 행운을 빈다 지금부터가 진짜래 앞에 여유가 필요 각오는 되었나? 각오 뭘 자꾸 각오를 하래 나아 아 마지막 보스야? 그럼 끝나? 그러니까 잡으면 끝나요 끝나 잡으면 종료야 그러면 안잡아야겠지 자 딴 데로 갑시다 자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지금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깬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거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죠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일단 화터풀에 가서 안간 곳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메듀라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 과방녀의 거주지 그 다음에 거인의 숲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지는 건가 거인한테 그 다음에 여기도 둘 다 잡았고 성의 성당 여기는 NPC 한 마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항구 잡았고 망길 감옥에서 죄인 잡았죠 허무위병하고 그 다음에 아래 종류에서 가골 잡았고요 여기에서 마리랑 그 해골 바가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리어 다음 말대가리 그 다음에 여기서 미다 잡았고 미다 맞아 뱀녀 흑의탑에서 뱀녀를 잡았지 아 요기 요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채팅 쓰는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슬로우모드 아닐텐데 슬로우모드 아닐건데 잠깐만 나 설정한적이 없는데 슬로우모드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 Wait Wait a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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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모드 아닌데요? 아니 채팅분 자체에 슬로우모드가 걸리지 않는데 이상하다 슬로우모드 안걸려있는데? 아니 해제된거는 제가 슬로우모드를 체크하고 다시 해제했어요 원래 해제가 체크가 안되있었다고요 그래서 슬로우모드를 체크한 다음에 해제를 한거에요 원래 안되있었어요 해제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런거죠 아무튼간 지금 어디로 가야되죠? 중요한건 지금 어디로 가야되죠? 중요한건 지금 어디로 가야되죠? 근데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좀 이해가 안가네 아무튼 자 이제 그거는 상관없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 이거는 사람사인이고 좀 알려주세요 저거 보스 맞지? 막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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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거 잡으면 안되잖아 그지? 아우 어깬 갔다왔어요 아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처음 하는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잡아봐야되요? 꼭 마지막 녀석을 잡아야해? 안잡고는 못가는거에요? NO 안잡고는 못가? 잡아야함? 그럼 잡으러가지 뭐 아싸 씨너 으헤헤헤헤헤헿 니잇 즙 즙 즙 즙 가라고? 자 아무튼 여기 깬사람 없어요? 여러분 깬사람 다크 소울2 내가 깨봤다 스콜러스 거시기 말좀 해줘 봐 안했으면 안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고 막볼은 안잡고 다른걸 할수 없는거에요? 아니면 막볼을 잡고 하는거에요? 여기가 막볼에요 그걸 알고싶었던거에요 견딜수가없어 약점은 뚱봉 아니 슬로우보드 왜 되어있던거지 짜증나게? 뭐야 왜 야 너무한다 진짜 얘기 모르는거에요? 나 지금 아까부터 지금 한 10분 동안 여기서 멍멍멍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볼을 잡고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막볼을 안잡아도 갈수 있는건지 그거를 알고싶다는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마디만 쳐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다 꿀먹을 병원같이 지금 몇명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 감사 안잡아도 갈수있으면 안잡고 갈라고 그니까 그거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는거죠 저는 어차피 DLC인가 DLC지역인가 거기도 가봐야되니까 지금 뭔가 없긴 했어요 그쵸 예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요거같애 아무래도 낯선 토지로 가는 도표가 된다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는건 상관없는데 뭐 열쇠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왕성 지하로 가는 왕자의 방이 들어갈수가 있대요 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언제 얻은거지? 설마 벌써 갔던데는 아니겠죠? 왕자의 왕자의 방은 어디야 왕의 기억은 뭐에요? 너무 알고싶은데 지금 나는 진짜 너무 알고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 지금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계시니까 하하하 감사 너무너무 감사 왕의 기억은 어디로 가야돼 왕의 기억 지금 나 방아가고있어 요기서 한 20분 정도는 있었던거 같애 일단 막보는 애들 다 잡고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하하하 아닌가? 아무래도 알려줄 사람이 한명밖에 없는거 같애 그치? 드랭글레이 그 성에서 왕의 기억 보고 싸우는게 있다 왕의 기억은 어디있는건데요 그걸 알려줘야지 어디서 싸우는거는 필요없고 하하하 어디로 가야 그걸 볼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하하하 뭐가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거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 제가 그쵸? 하하하 거인의 기억 3개는 방금전에 봤지않습니까? 그리고 거인까지 잡았어요 3개 밖에 없죠? 하나가 더 있는건 아니니까 가고싶은데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마 찾아서 죽고 계시는건가? 깨보신건 아니고? 아니면 아직도 슬로모드 있나? 슬로모드 아 여기서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하하하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 어디로 가야는지 아나 내가 그래서 물어볼라 그랬는데 지금 채팅방에는 아는 분이 한명도 없는거 같아요 깨보시지 않는거 같아요 아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공략을 봐야겠다 아 핸드폰을 저기다 치워놓고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찾아볼게 하하하 내가 찾아보는게 더 빠르겠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여기가 보스라는건 알아냈구요 지금 어디를 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 에이 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멘 아니 뭐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어 아 설마 저긴가? 나 지금 찾다가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뭐야 그거 뭐야 무덤에서 무덤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밴드릭 밴드릭 왕 밴드릭 왕 걔가 밴드릭 왕 거기에 이상한 갑옷인거 거기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고 여기 나와있네요 반짝반짝 거리는데 거기로 가야 자 얘네들은 쌩 가고 가운데 있는 애는 없어졌네 얘 어디갔어? 오 자 일단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다음은 여긴가봐 안녕 이건가요 맞네 뭔가 으시시한 느낌이 나네 영해의 대형 방패 뒤로 나가면 안되나? 그냥 앞으로 가는건가 가야되는건가? 잠깐만 다시 지가자 위로 쭉 들어가면 안되나봐요 자 일단 공략은 거기까지만 딱 봤구요 왕님아 얘도 거인이네 안녕 시커르 파이어 커버터의 트론 나의 이름은 벤드릭이래 오 우리를 계승하는 자가 되고 싶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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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야? 이쪽으로 못 가나? 아까 이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회색의 안개가 아 저 앞에 쟤 있다 그 왕의 왼팔이었나? 아 끝이야? 이 앞에 불쌍한 놈이 있다가 이 앞에 공격이 효과적 아 얘를 접해야 된다고? 오케이 안죽어 야오 오우 오 진짜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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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왜? 오오 야 이거 아프어 아프어 어 오오오 야야야야야 이쪽 좋다 으악 으악 피했다 후 어어 오오 흠 완전 아퍼 어어 노어엏 独 자 하나 더 빨고 레벨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어어 Oh 안돼 오 호우! 역시 엉덩이 뛰는게 제일이야 엉덩이 뛰는게 최고랄게 오케이 오와쓰 쭈! 쭈! 아하! 또 맞았습니다 노! 괜찮아요 으악! 아아 피했다 으흐흐흐하핳 쭈! 야 얘네 별거 없네 하하하하 근데 되게 세다 역시 왕이라서 왕이라서 그런가봐 근데 되게 크다 오오오오 으악! 으윽! 뜸음! 근데 음악 소리가 좀 음산한데 이잉잉! 야 뭐야 얘는 근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먹어 어 잘못났어 양손으로 막 치죠 야 찌르기 두방 야 이거 웃긴데 노! 야 얘 진짜 똥꼬만 때리면 되네 똥꼬만 그리고 찌끼! 야 찌끼 꿀이다 꿀 안 맞아 찌끼잼 야 찌끼만 계속 이렇게 찌끼만 오우야 이것이 바로 찌끼 찌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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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없네요 연병 으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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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으아아아아아악 아하아악 아아 이게 아 뭐야 다잡은 걸 뭐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계속 엉덩이를 엉덩이를 노려야 되네 게다가 세방 먼저 죽네요 그냥 자 엉덩이를 노리겠습니다 아으 기모즈잉 자 가자 별거 없었어 좀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한방한방이 너무 아프네 잠깐만 잠깐만 설마 저쪽에 소원사인 있는거 아니야? 없겠죠? 있나? 한번 가볼까? 음 이런건 한번 가봐야해 아이 너 시끄러워 저리가 아 없네 없어 없어 얘는 혼자 잘 봐야되나 봐요 혼자서 열심히 잡아보죠 자 혼자 열심히 잡아보자 혼자서 열심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계속 노리면서 돌아 엉덩이가 다니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거 같아요 엉덩이를 노리면서 계속 이동하는거지 엉덩이만 잡으면 요게임은 엉덩이만 잡으면 되는거 같아요 엉덩이 뒤에서 아싸 신호도 좀 해주고 뒤에서 아싸 신호도 좀 해주고 자 요기는 왕의 거시기랑 싸우는 애들이 있네 막는게 막는게 한방 막으면 스태미나가 쫙 달아가지고 왜 뒤를 잡아요 뒤를 아 이 뒤 뒤 뒤 똥똥 똥꼬 아니 근데 왜 안맞아 아잇 야야야야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 앗 따 미치겠네 안맞아 아 이게 오른쪽 다리에 있으면 안맞는가봐 지금 보니까 왼다리에 있으면은 거의 안맞는데 네 오른다리에서 칼질하면 피해도 잘 안맞는데 그냥 공격할때 약간 각도가 이상해 왼다리가 짱인가봐 그냥 아예 안맞는다고 쭉 누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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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m짠마 요아아아아 예 impost님 오 난빠냈습니다 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óst 아!!!! 아아아악 이게 원맧 야 여기 다 죽겠다여기서 여기서 인간 쓰레기 다 쓰겠네요 허허허 인간 쓰레기 오마이 갓 홀리 쉣 야! 쥐새끼한테 두번 죽은 이후로 이렇게 많이 죽은 적 처음인거 같애 아닌가? 용철이한테도 두번 죽었나요? 아 기모찌 용철이한테 많이 죽었었던거 같애 쥐새끼는 용철이는 한 두번 죽고 지지쳤구요 용철이는 너무 어려서 내가 하얀색 막 소환해가지고 아니 하얀색 안 소환했던 전투가 없었지 거의 괜찮습니다 하다보면 깨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 실수를 하는거 같은데 왼쪽으로만 계속 뺑뺑이듯이 잘 돕시다 아니 아까 잡았어야 깔끔한건데 그지? 좋아 여기에 그... 소울 소울 하나 자 왼쪽다리 왼쪽다리 자 왼쪽다리 하나 둘 셋 넷 자 스테미나 조금 남깁니다 점프에 스테미나 원 투 쓰리 포 진짜 왼쪽만 잘 왼쪽만 잘 사서하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오버 액션 하지 맙시다 이게 원래 더 때리려고 그러면 맞고 죽는거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해 욕심 부렸다고 죽는거야 욕심 욕심 부리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짜칼림 욕심 부리면 안돼요 욕심 부리면 안됩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방금 두번이나 죽었기 때문에 또 죽으면 안돼요 안돼 또 죽겠다 추위해 그러니까 왼쪽을 잘 지켜야 해 사줄 해야 해 안돼 잠만요 와 진짜 아프다 아 이거 너무 심해 왼쪽을 사줄아라 왼쪽을 사줄아라 그러니까 세방 맞으면 죽어요 그냥 연속히 세방 맞으면 죽습니다 으악 으악 하다가 지금 두 번 죽었어요 두 번 톡 나옵니다 진짜 한방 맞으면 톡 나온다고 우와 왕님 왕님 어 자자자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이게 왼쪽 진짜 왼쪽이 장난 아니네 이 아저씨 왼쪽 다리 그리고 약간 단순하긴 한데 파워가 쎄가지고 한방한방 많이 단순하죠 예 다른 모습에 비해서 뭐 다른 모습은 비슷하나 다른 모습도 뭐 패턴은 3개 정도 있는거 같은데 얘도 비슷한거 같아요 얘는 패턴이 3개가 아니라 약간 분리와 치기 찍기 뭐 이런거 잠깐만 잠깐만 오오 얍 여기서 괜히 삽칠만 안하면 돼요 하하하하하 괜히 오버액셔만 하지 않으면 채팅창 안보게 안봐야돼 아까 두번째할때는 채팅창 고기를 지졌어 ㅋㅋㅋㅋㅋ 어차피 얘기 한 명도 안하는데 뭐하러 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채팅창을 좀 자주 보거든 근데 어차피 말도 안하는데 뭐하러 봐 안봐 으아아아 안 볼거야 엇 쩝 쩝 쩝 어어 한 방 한 방 한 방 으앗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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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아핳핳핳하핳 어휴 이겼어 아 돈 얻었습니다 10만원 10만원 받았습니다 10만원 끝이요? 노